반갑습니다. 윤리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이 봄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게 바로 뭡니까? 길가에 피어있는 벚꽃이에요.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아 나는 수험생활 때문에 힘들고 지쳐죽겠는데 또 친구들은 뭘 올려요? 벚꽃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사진에 거의 80%가 벚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벚꽃과 관련된 노래 하나 잘 불러가지고 평생을 벚꽃을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벚꽃 연금이죠. 자 우리의 삶은 이토록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고단한데 누군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벚꽃이 한번 피어있지만 곧 집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도 상승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하락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벚꽃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벚꽃 사진을 보내준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염장만 지르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벚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공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매사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사물 모든 것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공부와 관련 지켜서 생각해보는 상상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벚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공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 벚꽃 아름답다. 아니면 저 벚꽃 빨리 져버려야 되겠다. 어? 저 벚꽃 빨리 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벚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벚꽃이 봄에 피어나잖아요. 이 벚꽃이 봄에 피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주목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감탄과 찬사를 받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벚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벚꽃처럼 만개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만개하는 날 여러분들이 수천 송의 꽃을 피우고 누군가로부터 감탄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기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겨울이겠죠. 자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걸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포기가 곧 실패인 거죠. 끝까지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절적인 겨울이 여러분들의 겨울이 아니라 남들이 즐겁게 지내고 남들이 행복해 보이고 남들이 잘나 보일 때 그때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시기예요? 겨울의 시기겠죠. 이때를 여러분이 잘 버텨내야 됩니다. 겨울을 버텨내는 자 봄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내고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자.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학 입시의 성공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봄에 봄에 핀 벚꽃을 우러러보듯이 여러분들의 입시 성공을 우러러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벚꽃도 있고요. 봄에 피는 꽃에 목년도 있잖아요. 진달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봄에 벚꽃이 유독 주목받을까요? 벚꽃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도시화가 됐어요. 도시화가 됐는데 길거리에 자동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자동차가 다니면 그 길거리에 매연을 막아주고 매연을 정화시켜주기 위한 뭘 심습니까? 가로수를 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봄은 뭐가 대표합니까? 바로 벚꽃이 대표하죠. 그 다음에 가을은 뭐가 대표합니까? 은행잎이 대표하죠. 왜 우리나라는 가로수로 은행잎과 은행나무와 벚꽃을 많이 심었는가? 바로 벚꽃이 공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생력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진달래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가로수가 되긴 힘들겠죠. 그런데 여름에 엄청나게 큰 꽃을 피우는 나무 있습니다. 목년. 그런데 목년은 가로수로 심지 못해요. 왜?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벚꽃은 왕성한 번신력을 갖추고 있고요. 왕성한 강한 면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찬사받고 주목받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뭐해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높은 자생력을 지녀야 됩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누군가에게 문자하고 나 힘들어. 위로해줘. 이렇게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자동차가 내뿜는 매염처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높은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도 뭐 강의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강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는 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런 겁니다. 캐스트에서. 야 남들이 전혀 찍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캐스트를 찍겠다. 내 스스로 공상하고 내 스스로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기쁨을 느끼는데 여러분들 음악을 들어도 돼요. 영화를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웹툰을 봐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죠.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어도 돼요. 즉 높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때 여러분들은 벚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벚꽃 모양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자 이 캐스트 멈추고 벚꽃 모양 그려봐. 아무도 그 꽃 모양을 그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뭐는 남아있습니까? 벚꽃의 인상은 남아있습니다. 이 벚꽃은 수천 성의 꽃송이가 한꺼번에 피어요. 근데 목련은 엄청나게 꽃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김영란 시인이 얘기했던 모라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입니다.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이 벚꽃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아주 크고 아주 강한 것. 이런 것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나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다고 내일 당장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단 하나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수많은 노력이 뭉쳐져야 하나의 거대한 성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벚꽃이 수천 송이가 달려서 하나의 벚나무를 아름답게 만들듯이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지속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노력이 합쳐질 때 하나의 수능날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부 한 방 없습니다. 인생 한 방 없어요. 가끔 도박 심리와 모험 심리로 가득 찬 학생이 이번 한 방으로 인생 끝낸다. 절대 인생 한 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야 되고요. 수많은 방법들이 쌓이고 쌓여야 하나의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벚꽃은 수천 송이가 달려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이 수천 송이의 수만 겹의 꽃들이 뭐 하나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벚꽃 보면 무슨 생각해요? 꽃만 잘 피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8만 대장정이 있어요. 8만 대장정 대부분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벚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벚나무는요. 조선시대 때 흔히 말하는 각궁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활을 만드는데 활의 축 원료로도 쓰입니다. 이 벚꽃이라는 건 수천 가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수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아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당장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이 공부를 잘해야만 여러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기업은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사회가 좋아할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 공부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봤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벚꽃은 한순간에 꽃이 피었다 지는 게 아니라 벚나무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듯이 여러분도 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공부란 단순하게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는 능력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을지 저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성적도 올라가고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닥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고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벚꽃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벚꽃이 지고 나면 다시 뭐가 옵니까? 가을에는 은행잎이 날리고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 겨울에 눈꽃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벚꽃에서 교훈을 얻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눈꽃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은 벚꽃 엔딩이 아니라 눈꽃 엔딩의 노래를 부르면서 1년을 정말 뿌듯하고 그 다음에 자부심 넘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